나이스 개까지 잡을 수 있니 치크스야? 그래도 이것도 좋아? 방문할 시간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누누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저 점화에 딱 죽지 않나? 나이스 이걸 잡네 나이스 배치기 찰지게 때리네 나이스 야 이거 제리가 진짜 지형 잘 활용했다 굿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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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배드? 결과가 좋으면 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 어휴 야 이거 미니언도 먹고 달달하네 나이스 나이스 와 말도 안 돼 저게 저렇게 돼? 흐흑 아휴 야 하필이면 저기서 딱 죽어버리네 진짜 너무 아깝다 리안들이 제발 와우 나이스 이걸 딱 딜로 잡네 이래서 리안들이 리안들이 하나 봅니다 나이스 브라보 와 나 딜 왜 이렇게 세? 이 정도 컸으면 딜이 세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해 나이스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조졌는데 잠깐만 이러면 이거 바론 갈 거 같은데 나 궁이 없어서 그럼 이거라도 죽이자 이걸 욕심 부려주네 나 배드? 빡세다 빡세다 잠깐만 나 이거 집에 귀환하면 그럼 얘네 바론 칠 거 같은데? 어떻게 다가갈 방법이 없네 Canada Student 잡고 싶냐? 야 잡고싶어서 그냥 냅다 날아오는거 봐 아니 근데 700원 좀 마렵긴 해 못참지 이거 바로 존야 올려야겠다 그냥 이걸 또 어떻게 살았네 내가 이거 또 어떻게 살았네 내가 이거 칼부 있나 칼부 있네요 내 체력포션 아 야 잠깐만 존야가 안켜져 그래도 이득 어? 야 지한테 블랙쉴드 거는 거 봐 제리 살짝 어이없었겠다 체제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니달리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아 이거 다음 패치 때 정글몹 인내심 더 줄어들면은 정글링 영상을 또 찍어야 되나? 아 말도 안 돼 야 저게 안 끌려? 에헤이 에헤이 두꺼비! 야.. 아유 뻔한 거였는데 이걸 죽어버리네 아이쿠 아쉽다 니달리 두꺼비 먹는 거 보였는데 두꺼비? 이거 약간 애매할 거 같기도 하고 나 빼든가? 야 그래도 이거 레넥톤이 바텀 주워먹고 미드는 징크스가 막으면은 오케이 이득 나이스 개까지 잡을 수 있니 치크스야? 그래도 이것도 좋아? 와 나이스 야 징크스 뭐야? 오 야 이거 진짜 위험했다 근데 이거 크산테가 끌고가줘서 나 산 거 같은데? 나 어떻게 살았니? 나 어떻게 살았니? 아 잠깐만 이거 속박이라서 아 이거 나 죽으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나 빼도? 나 빼도? 아아아 여기랄 수 있는 하나 흠흠 가위라 어이구 어이구 이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어휴 빡세다 뭐야 쏘렛 나왔네? 제제? 캐리 와 1점 1점 너무 아쉽네 싱거 으 으 으 으 으 으